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원님, 잡덕교통영상연구소님, 인생뭐있나님, 초원님, 이석기님, 베리타스님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마침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활기차고 기쁘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매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던 참기누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바로 오늘입니다. 8시 30분에 라이브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본방사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어제 오후 2시였죠.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대검찰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서 대검찰청이 조사에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면 조사 방침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이 상당한데요. 대검은 총장에게 무엇을 감찰하는지 혐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서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대면 조사를 고집하는 법무부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발 중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이 일정 조율에도 응하지 않았고 조사 예정서도 돌려보내는 등 감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비위 감찰에는 지위 고하나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의 기강문란이다, 윤석열 쫓아내기다라면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감찰,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감찰이라는 게 사실은 절차 같은 게 있는데 딱 하나가 다른 거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입니다. 그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 조사하듯이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검찰 대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약간 예우를 좀 갖춰달라, 이런 뉘앙스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걸 갖고 징계명분을 쌓는다, 그건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논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법무부 감찰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감찰 규정에 보면 하나는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감찰 업무를 감찰관이. 그러니까 감찰관이라는 어떤 직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유혁 감찰관이 아니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지휘를 했다. 고로 이거는 감찰 규정 위반이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찰관, 유혁이죠. 이름이 나왔으니까 유혁 감찰관은 자신은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검사장급입니다. 그 밑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부장검사급인데 본인이 감찰 담당관이 지금 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규정에 보면 충분한 준비기관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면 어떡하느냐. 그다음에 감찰 대상이 되는 게 형사처벌이나 이전 징계 이런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야 되는데 그런 경우냐.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감찰을 해봐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걸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게 논점인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3부에서 관련 토론이. 토론이 이제 변호사들. 두 변호사 간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불꽃 튀는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요. 거기서 소화를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대학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청 캠퍼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명 추가돼 총 11명이 확진이 됐고요. 인근 서강대에서도 대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밀접 접촉자들을 확인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공간을 방역하는 등 조치에 나섰는데요. 앞서 지금 고려대학교 또 한양대학교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연세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 343명이었죠. 이틀 연속 300명대인데요. 감염 재생산지수 전파에 관련된 건데요. 1.5까지 늘어나서 지난 16일 질병관리청은 2주나 4주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2주도 빨리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전파 속도를 잡지 못한다면 4주 뒤에는 1일 확진자가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 어제부터 시행 중이지만 조기에 2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은경 청장은 긴급하게 어제 화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제 이 여부를 결정해야 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직까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이대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건 방역 전문가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게 봅니다. 상당히. 지금 대학가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건이 촉발자가 되면서 감염이 확 퍼지는 이런 거라면 차라리 뚜렷하니까. 그러니까 쭉 감염 경로를 쫓아가면서 차단 차단 내지 방역 방역하면 되는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는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이고 추적하기 어렵게 연쇄적으로 아니면 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대학가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뭔가 계기가 있거나 사유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게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어차피 젊은 사람이 또 나이 든 사람이라든지 또 전파의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격상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도 상당하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아서 코로나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복균한 채로 다른 위험군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추적이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는 명확하게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를 잡으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행정력이 적재적세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특징이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연령대에서는 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 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이건 결국 또 대유행 조짐 아니냐. 먼저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빨리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전문가들은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게 정부가 왜 결정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운 게 참 우리가 다들 경험을 우리도 국민들이 다 하고 있지만 1.5하고 2단계가 또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타격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2, 300명, 3, 400명이 계속 된다면 결국은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은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고민을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방역과 경제를 다 잡아야 되는 건데. 몇 달 전이었죠.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 정부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방역이 경제다. 그것에 어디 데이터를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정부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의 어떤 정부 이야기를 좀 되새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역이 경제라고 했죠. 어쨌든 방역을 실패해버리면 사실은 경제는 더 이상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더라도 3, 400명이 예컨대 2, 300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진행자 말씀처럼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겨울철 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대유행 조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코로나가 장기 전이다 보니까 계속 어느 정도 조였다가 다시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를 반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단계로 해갖고 조금 풀렸다 싶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1.5단계가 됐고 시행하자마자 다시 또 2단계로 가게 된다 그러면 분명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경제적인 지원 대책과 나름의 자구책 마련도 충분히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랫동안 사실은 희생을 강조당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연말 특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올려버리면 연말 특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날아가버리는 것이니까 정부나 어떤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역이 경제다. 이게 원칙이라면 원칙을 따라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3명 술 접대의 폭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술자리에 잠깐 동석했었던 이종필 전 라임 자산 운영 부사장이 검사들과 대면 후 라임 부사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자 갑자기 2명의 검사가 나가버렸고 다른 한 명만 남아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룸살롱 옆방에 있다가 김 전 회장님 검사들과의 술자리에도 20분가량 머물렀다라면서 부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실제로 봤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관련 검사 향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전담 수사팀에 출석해서 이같이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3자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검사 출석 때 현장 상황에 대해 3자에 상당히 구체적인 목격담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좀 기추가 추억됩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이 기사를 저도 보니까 또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 자리 만남을 주선했다는 그 변호사. 그 변호사는 검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하고 술 마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그 동선에 따른 다른 변호사. 동선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7월 18일에 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날 이 변호사는 참석을 안 한 것을. 그게 안 갔다라는. 갈 수가 없는 동선이었던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7월 12일로 좁혀진 것 같아요. 날짜도 특정이 된 것 같고. 결국 지금 이 진술들이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가 일단은 갔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갔는데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만 있다가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갔던 부분은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좀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전에도 갔는지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만 또 되게 짧게 있다 가버렸기 때문에 접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그런데 그거는 이종필 부사장이 옆방에 있다가 불러서 가니까 검사들이 있었고 자기가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니까 나갔다. 나가버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니까 그런 검사 세명이 언제부터 술 마셨는지는 이 기사에는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지금 증언이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내지 뭔가 공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소의 유죄에 이기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가 접대가 딱 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다만 조금 더 진일보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전혀 검사들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있던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접대는 된 걸로 확인이 된 거죠. 만약에 이종필 부사장이 증언이 맞다면 검사들을 세 명이 룸살론 가서 술 마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김봉현 회장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접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갔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다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끝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도 또 예컨대 안 먹었다. 이종필 부사장의 주장이 맞다면. 맞다면 그렇죠. 맞다면 20분이든 10분이든. 그러면 룸살론 가서 우리는 안 마셨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롱차만 마시고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검사들도 소환이 돼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 얘기는 안 들었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얘기 만약에 감찰이나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안 갔거나 갔더라도 되게 접대 안 받았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기 때문에. 검사들도 소환 조사를 했고 그런데 해당 검사들은 부인했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대질을 또 해야 됩니다. 너희들 와가지고 얼만큼 있었냐. 뭐 먹었냐. 접대 받았냐. 그게 다 확인이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 사실 정리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접대 여부가 좀 더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번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JTBC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룸살롱 종업원들이 검사들이 왔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이종필 부사장의 주장까지 만약에 겹쳐진다면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크로스체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 증언이 그러면 증거로서 그러니까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유력한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복수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검사가 있었다고 같은 증언을 한다면 그것이 그렇죠.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행정관까지 보니까 한 3명 이상의 증언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때 왔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뭘 어떻게 받아 먹었느냐. 접대를 받았느냐.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건 영수증이 아닌 메모. 금액이 적혀 있는. 그렇죠. 그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800만 원 영수증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이 술자리가 어느 정도였는가. 맞습니다. 그 규모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800만 원씩 먹고 10분만 있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 정리를 하면 그런 증언들은 수사팀이 확보를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이상 더 무엇이 어떤 확보가 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종필 부사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그러면 수사팀이 검사 3명이라는 사람을 사전 갖다 놓고 맞느냐. 이것도 확인했을 것 같아요. 확인했을 것 같아요. 신언도 확인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수사가 정확히 어디까지 진착이 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추정상은. 그렇죠. 이런 보도 특성상 저희가 약간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다만 수사팀에서 유리한 카드를 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어떤 진일보완 측면들이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두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계속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박지원 변호사는 잠시 기다리겠다가 8시 30분에 청기 논설할 때 다시 뵙죠. 응원합니다. 곽우신 기자가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